뱃속에 있었을때 기억나? 테리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때 기억나? 어! 뭐했어 뱃속에서? 뱃속에서 넘어졌어 뱃속에서 넘어졌어? 응 넘어졌어 어디갔어? 그래서 비쏭에 튀어나온거 아니야? 뱃속에? 뱃속에 넘어져서 튀어났구나 응 테리는 어린이집이 좋아? 아니면 여기 집이 좋아? 집이 좋아 집이 좋아? 어 선생님이 좋아? 선생님이 좋아? 응 선생님이 잘해주시는구나? 난 엄마 좋아 엄마는 맨날 잘해줘 맞아 테리는 동생 생기면 어떨거 같아? 며용 메롱메롱할거야? 테리는 인형이 좋아 로보트가 좋아? 로보트 좋아 되게 크게 하는데? 이게 이게 우리집에서 제일 친한친구 이름 알아? 어! 이름 뭐야? 음... 찌테일 좋아! 어? 찌테일 좋아! 김테일? 아니야... 쥐언니! 쥐언니! 쥐언니? 쥐언니? 아... 쥐언니? 쥐언니! 쥐언니? 파프리카 해봐! 파프리카! 페리는 어느 배울에서 왔어? 마인보여... 넘어졌어! 벽에서 넘어졌어? 어! 밥이 좋아? 아니면 국수가 좋아? 밥이 좋아! 밥이 더 좋아? 어!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 나는... 쥬스 맛있어! 쥬스? 어! 사탕이 좋아? 초콜릿이 좋아? 초콜릿이... 맛있어! 초콜릿이 좋아? 어! 테린은 바지가 좋아? 치마가 좋아? 나는... 치마 좋아! 치마 좋아? 응! 엄마가 좋아? 언니가 좋아? 언니가 좋아? 좋아! 엄마가 좋아? 사탕이 좋아? 사탕이 좋아! 다른 동물이 좋아? 어떤 동물이 제일 좋아? 나는... 이쁘다... 구워? 예쁘다!!! 어떤 동물이 더 좋아? 나는 단발이! 강아지가 좋아? 응! 나는 도끼 좋아! 빵! 빵! 페리는 뭐가 제일 재밌어? 나는... 미끄럽이 돼있어! 미끄럼틀? 어 TV에 그때 나왔던 공룡 있잖아 시조새 언제 잡을거야? 두마리 조만간? 안돼 두마리 아 두마리? 두마리가 뭐야 최별이란 언니가? 안녕? 나는 최별언니야 너 참 귀엽다 테리는 뭐라고 해줄거야? 나는... 언니 언니 하면서 얘기해줘 언니 아니 최별언니 최별언니야 여기 보고 해야지 최별언니 해야지 최별언니 아빠꺼야 엄마 아빠꺼야 엄마꺼야? 엄마꺼야 나도 엄마꺼야 테리도 엄마꺼야 테리는 아이스크림이 좋아? 까까가 좋아? 과자가 좋아? 아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혜리언니가 화나면 무서워? 응 혜리언니 화나면 무서워? 응 무서워? 응 무서워 무섭대 어떻게 했길래 혜리언니 화나면 무서워? 응 화낸적이 없잖아 그치 테리는 엄마 무서울 때 있어? 응 엄마가 무서울 때 있어? 아니 안 무서워? 안 무서워? 테리가 좋아하는 노래 테리가 좋아하는 노래 난 이어꼼 나 웃긴 못해 테리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봐 노래 아아아아 나는 웨이거워 웨이거워 테리는? 난 웨이거워 응 아 넌 겨울왕구트구나 웨이거워 웨이거워 엄마의 라이크 아미 테리니가 내일 하루 언니가 한번 대볼래? 응 혜리야 해봐 혜리야 테리언니 해봐 테리언니 해봐 테리에게 행복이란? 엄마 테리에게 행복이란 엄마야? 응 에디가 좋아? 엘샤가 좋아? 음 에디 좋아 혜리 무슨 색깔 좋아? 핑크색 핑크색 누구한테 말한거야? 이제 혜리한테 말하는거야 혜리한테 내가 좋아하는 핑크색도 옆에 있네 그래? 어 맞아 핑크색 분이 말해주신거 한번 보여줄게 응? 엄마 방금 혜리가 걷기 시작한거 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섯살이 돼서 엄마랑 예쁘게 대화를 하는구나 언니도 그만큼 나이를 먹었어 응 근데 나이만 먹고 이런게 고졸 밖에 없다 고졸이 뭐야? 어? 고등학교 고등학교? 응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 혜리 말하는거 너무 귀엽고 기특해 그리고 아프면 안돼 그러셨다 거의 그런데 나 감기 걸릴 때 아프는데 어? 감기 걸릴 때 아프는데 어떡하지? 아 아직 근데 지금은 아프지 않잖아 맞아 응 테리는 테리는 생글이가 누군지 알아? 아빠 테리야 테리 어떻게 알았어? 나 알지 어떻게 알아? 생... 이모가 말했었잖아 이모가 말해줬었어? 어 뭐라고 혜리는 뭔데? 최상 난 방글이 그래? 나는 테리는 생글이 진짜? 어떤 이모가 말해줬어? 엄마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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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잠박이 하얀색 잠박이 하얀색 잠박이 엄마 뭐해 아 그저께 놀라우신 분이 그거 한번 말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하네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맞지 엄마 온다 당근이 같다 땅 땅 날아 날아 와 다 컸네 우리 혜일이 혼자서 양말 다 씻네 엄마 공지 엄마 오 오 오 오 오 도망가 에게 kara 예 너무 잘생겼어 신기해? 응 신기해 그치? 됐다 우와 성공 잘 맞다 이거 이거 보고 있을게 응 나 안 보여 이겼다 암다 이겼다 아니야 목걸이 아니거든? 아니야 이게 여기야 이게 여기라니까 엄마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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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먹으면 언니끼 입을 수 있는 또 사왔다 사왔다 성공 인어공 인어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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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여기를 잡아 당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 한 거 없어 이거 테리 한 거 내가 할게 응 알았어 이쪽도 반대 반대 여기 한 번만 엄마가 넣어줄게 성공 2 분간 권 그랬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